213-444-6166입니다. 최고의 의료진, 가장 빠른 리퍼, 미주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 15,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건강차차차 여러분, 유아 웰컴 오늘이요, 내셔덜 유아 웰컴 기빙데이라고 합니다. 어제 땡큐 하면서 기빙을 했다면 오늘은 유아 웰컴 하면서 기빙을 하라는 거죠. 유아 웰컴 기빙데이 아유, 고마워요. 괜찮아요. 천만에요. 이런 뜻이겠죠. 고맙다는 감사의 표현 많이 하시고 사랑 많이 나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건강차차차 한미옥입니다. 혼자 계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 예술을 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어느 유명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힘은 혼자 있을 때만 솟아나는 것이어서요. 예술가들은 창조를 위해서, 또 글 쓰는 사람은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서, 또 음악가는 작곡을 하기 위해서, 또 성자는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제 예술 많이 하셨습니까? 혼자 있으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묘한 라디오 이 시간. 혼자지만 우리 모두 함께 따뜻하게 함께 출발해 볼까요? 건강차차차 오늘 첫 곡입니다. 스튜디오에 지금 친정집 같은 분위기로 아주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중에 한 분이 이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보니엠입니다. 리버스 오브 바빌런. 이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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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가 발동을 하실 거라고 지미경 선생님이 그러시네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여행 얘기 알차게 지미경 선생님 준비하셨고요. 또 멀리 하와이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아주 우아하시고 이분 또 얘기 들어볼 만해요. 오늘 두 분을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이 내셔널 그 유어 웰컴 기빙 데이입니다. 땡스 기빙 다음 날은 땡큐 하면 따라오는 게 유어 웰컴이잖아요. 천만에요. 그리고 환영해. 너를 위해서는 내가 뭘 못하겠어 하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내셔널 메이지 데이입니다. 메이지 메이지가 콘이에요. 콘. M-A-I-G-E. 콘. 그런데 메이지와 콘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그러니까 쌀과 벼의 차이예요. 농부가 농사를 질 때 이 콘이 심겨져 있을 때는 메이지라고 부른대요. 우리와 그 벼라고 부르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수확해서 먹을 때 팔 때는 이걸 쌀이라고 하듯이 콘은 바로 그걸 수확을 해서 그래서 오늘 내셔널 메이지 데이. 이 옥수수는 참 몸에 좋다 그러죠. 노스 아메리카가 많이 만들어내고 또 차이나 우크라이나. 여기도 곡창지대인데 요즘 전쟁 때문에. 그쪽 국민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인디아에서도 이 옥수수를 또 많이 만들어냅니다. 오늘 땡스기빙 데이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니까 옥수수 콘을 또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죠. 옥수수가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오늘 시간 되면 옥수수의 건강, 효능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좋은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내셔널 바이 나싱 데이 이거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카나다에는 어떤 한 남자가 소비주의에 물질만능주의 여기에 반대를 하면서 바이 나싱 데이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옷장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서랍 정리도 하다 보면 어머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었어.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도 하고 안 쓰는 거는 주변에 나눠주고 이런 의미 있는 나를 지내라라는 의미에서 바이 나싱 데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는군요. 제가 보는 이분이 노란색 혹시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너무 이쁘죠. 좋은 퀄리티에 비싼 건데 어떤 분이 옷장에 택도 안 띈 거 저한테 오늘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입었습니다. 자 나한테 안 맞는 거 안 쓰는 거 주변에 좀 물려주시고 나눠주시면 그 기쁨이 두 배로 커지겠습니다. 또 오늘이 내셔널 데이 오브 리스닝 데이입니다. 땡스 기빙 데이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오랜만에 만나면 이제 방언 터지죠. 내 얘기만 하고 상대에게 집중도 안 해주고 오늘은 좀 차분하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줘라라는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셔널 플러싱 데이입니다. 플러싱 하면 치실 오늘이 치실의 날이에요.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열심히 일을 관리를 치실로 해라라는 바로 땡스 기빙 다음 날이 치실의 날이라고 그래요. 묘하죠. 누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또 내셔널 싸딘스데이입니다. 싸딘. 이게 그러니까 정어리 어린 생선 이 정어리를 캔으로 넣어가지고 만들잖아요. 엔초비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엔초비는 멸치과 생선인데 엔초비든 싸딘이든 여러분 마켓 가시면 이게 캔으로 있는데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먹냐. 정말 마늘하고 올리브 오일에 마늘 볶다가 셀딘하이나 엔초비 캔을 넣고 살짝 이거를 이렇게 살짝 볶아요. 그리고 파스타 그거 그냥 탁 알맞게 알단대로 삶아서 이것만 넣어서 그냥 비벼 먹어도 너무 입맛이 돋는 거기다가 뭐 파마장 치즈나 또 파스타에 좀 짭짤한 맛 콩콩한 맛을 넣고 싶으면 빽고리노 치즈 이런 걸 탁 얹기만 해도 너무 근사한 식사가 되거든요. 오늘이 내셔널 싸딘 스테이 이 싸딘하고 엔초비에는 또 많은 그런 영양 미네랄 바이타민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때그때 이 신이 주신 이 고마운 음식들을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또 나의 몸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몸에 좋은 거 건강하게 잘 섭취를 하시기 바라요. 자 잠시 전화를 말씀드리고요. 오늘 귀한 게스트 두 분 모셔볼게요. 오늘 여행 얘기와 함께 또 뉴욕 얘기 또 하와이 얘기 또 LA 얘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총 20억 달러 승수한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즈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의를 한국인 부인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즈로.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에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가든글로브의 종로 종로 설렁탕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변호사를 이장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나설 당시에 경황이 없어 되는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13-383-3838 213-383-3838 여행을 떠나요 미래 관광과 함께 명품 관광은 가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실속 없는 싼 여행은 이제 그만 싼 맛에 떠나는 불쌍한 여행도 이젠 그만 미래 관광은 35년 오직 한 길 여행 전문가의 장인 정신으로 명품 관광만을 엄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과 추억 가득한 여행으로 입소문이 난 미래 관광 한 번 가본 친구들이 꼭 추천하는 미래 관광 최고의 호텔 최상급 식사 가성비 최고의 명품 관광은 미래 관광에서 새로운 여행 문화를 주도하는 미래 관광은 유럽에서 왔습니다. 올림픽과 아드모어 213-385-1000번 213-385-1000번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와 허리 통증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성민산산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규목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385-3304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세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척척박사 김박사님 요즘 메디케어 신청을 무료로 도와주신다죠? 최근 베네핏 좋은 플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스마트 보험 대표 척김입니다. 메디케어 HMO 중 안경, PPO 치과, 파트비 보조, 매월 무료 식품 카드, 무제한 침술과 택시, 헬스클럽과 각종 OTC 상품 등이 무료 플랜을 알려드립니다. 844-210-2002로 전화주세요. 스마트 보험 척김은 서울 메디카 그룹과 함께합니다. 이번 명절에 선물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재미를 더하고 싶어요. 누가 창의적으로 선물을 포장하는지 보자고요. 달콤한 것을 추가하여 받는 사람을 즐겁게 만들 거예요. 리본을 사용하고 종에 줄을 달고 선물을 달라버리게 만드세요. 아, 무엇을 추가하나요? 홀리데이 스크래쳐를 추가했어요. 이것은 완벽한 선물이에요. 명절에 재미를 전파하고 행복을 공유하세요. 캘리포니아 로또의 스크래쳐를 선물하세요.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청구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어제 혼자 계셨던 분들 계시죠? 저도 여기저기 오래 하는 것마다 하고 혼자 저희 고향이랑 단둘이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적적돼 있는데 오늘 갑자기 스튜디오가 친정집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금요일이면 여행 얘기를 해 주시는 우리 지미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미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스페셜 게스트의 아리따 하우신 조송희 씨, 본인 소개 좀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오래 살다가 하와이로 이사 갔다가 지금 아들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어서 잠깐 다니러 왔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한 명씩 만나서 옛날 얘기도 좀 하고 그런다고 잠깐 들렸습니다. 제가 참고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조송희 씨는 한인 미디어의 산역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지미김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뉴욕 라디오 코리아를 비롯해서 또 어디 어디 계셨죠? TV 방송국도 계셨고. TV도 있고, 라디오에도 있었고, 신문사 중앙일보. 네, 중앙일보. 주로 살림을 맡아 하셨어요. 그렇죠. 잘 보이려 돼요. 관리 쪽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옛날에 방송국에 뉴욕 라디오 코리아에 있을 때 잘 보였죠. 열정이 많으시고. 사장보다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부사장이 아니라 경위과장이에요. 경위과장. 청무. 청무 곱장.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게 벌써 25년 전인가요? 그렇죠. 25년 전. 우리 둘이 눈이 맞아서 저녁 먹다가 저희 집에서 밤을 새면서 밤을 하얗게 새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출근을 하시는 그런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아, 너무너무 제가 자랑스러운 게 그때 당시 우리 선영이. 네, 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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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들이 있는데 선민이 바로 피러김이라고요. Hi, 피러. Are you listening now? 우리 피러김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다면서요. 할리우드에서. 그냥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피러김하고 치시면 잠깐 우리 피러김 목소리 좀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는 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했거든요. 이참에 어머니도 오셨고. 이 얘기하는 걸 보면 어머니하고의 에피소드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 재밌었던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소재가 많이 있잖아요. 어머니하고요. 저 많죠. 애하고. 우리 큰애하고는 진짜 너무나 많은 일이 많았는데. 얘가 이제 좀 옛날부터. 그런데 나는 얘가 솔직히 코미디언들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책을 좋아해서. 여행 좋아하고 책 좋아하고. 화장실 가도 책 들고 가요. 심지어 잡집 책이라도 봐야 돼요. 그래서 말도 잘하고. 그래서 또 머리도 너무 좋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단은 이제 좋은 대학교 자기는 가고 싶었는데. 나는 그 당시에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그냥 스토니브르그로 가라. 그래갖고 청학생으로 간 거예요. 스토니브르그로 굉장히 좋은 그런. 그런데 얘가 그것도 너무너무 자기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미시간대학 가려고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그 아시는 선생님이. 네. 걱정하지 말라고. 걔 못 들어간다고. 공부 얼마나 잘해야 들어가는데. 힘들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안심해도 될까요? 나는 이제 등록금 걱정이 되니까. 그래도 나중에 얘가 그냥 한 1년 있다가 엄마나 미시간대학 유니버스티에 지금. 됐어. 됐어. 그래가지고. 저는 피러가 그렇게 유명한 코미디언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나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코미디언은 자기가 그 내용을 다 자기가 구성하고 써야 되잖아요. 그게 천재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좋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딴 길로 생각한 거죠. 변호사 같은 것도 좋겠다. 그런데 이 코미디언이 최고 직업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웃음을 준다는 거는. 하이 피러. 유 디도 그죠? 지금 피러 씨 듣고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 유튜브 생방송 채팅천에 우리 피러 씨가 인사해 주셨어요. 하이 피러. 우리가 응원할게요. We'll support you.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스크립터들이 달라붙죠. 몇 살 없이. 아니요. 그때 이제 얘가 여기 CBS 이런 데도 지금 라이러로서 일해요. 그래요. 저기 프리랜서로. 그리고 지가 이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폭스 뉴스에서 그 애시안 비하하는 그런 뉴스 나왔었어요. 중국 사람 뭐 애시안 무시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거를 똑같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그때 시카고에 있을 때예요. 시카고 그 저기 세컨시리라고 코미디 그룹 쇼 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도 탑 12에 들어서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걔가 이제 그래서 비디오로 지가 그거를 다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런데 100인을 써가지고 100인비 하는 거를. 한 번 니네가 이 입장이 돼봐라 이거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가 직접 다 인터뷰해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거 페이스북에 올라가자마자 10시간도 안 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나온 여자의 애인이 얘를 수호를 했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거 다 이제 무마해주고 내려라 빨리. 그래가지고 그걸 10시간만에 내린 거예요. 내려가지고 그 얘가 이제 그때 좀 많이 속상했었지 그나마.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 시카고에서 무대에 서는데 매일 무대에 섰어요. 세컨 시리라는 데서 쓸 때마다 이제 그 백인 애들이 막 인종차별하고 뭐 던지고 무대에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어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생각도 못해 얘가 이제 헐리우드로 이제 와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헐리우드에 와 있게 된 거예요. 원인은. 네. 시카고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 쪽에서. 아니 저도 이렇게 보고서 반응이 너무 좋고 너무 재밌어서 깔깔깔 대고 웃었어요. 짧은 영화지만. 그 한국 문화 얘기도 녹아내리고 또 어머니 얘기도 있어가지고. 어머 송희 언니 얘기하네 이러면서. 얘가 엄마 얘기를 많이 주로 해요 보면. 엄마가 되게 재밌게 키우신 건담. 또 나는 재미없게 키웠는데 얘 혼자 재밌어요. 그래요. 자 여러분 피러킴이라고 좀 기억해 두셨다가 유튜브 쇼나 또 앞으로 응원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민김 선생님 두 분 다 이제 뉴욕에서 한 분은 지금 오래전에 지민김 선생님은 LA로 오셨고 또 우리 조성희 씨는 하와이로 이제 리타이어를 하셨죠. 언니가 거기 계셔서. 가신 지 1년. 1년 3개월. 어떠세요 거기? 나이 들어서 살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추운 게 없으니까. 더운 건 걱정이지만 그래도 춥진 않잖아요. 나이 들면 이렇게 추위를 자꾸 타니까. 그런데 이제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작으니까 대도시에서 살다가. 거기 가니까. 헛헛 날아다니다가. 거기서 갇히니까. 갑갑하죠. 뻔하니까. 너무 뻔하니까. 네. 좀 갑갑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LA랑 이제 반반 사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리타이어를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거기 좀 자리 잡고 정리가 되면 아직까지 마음의 정리로 사실은 안 된 상태예요. 완전히. 그래도 얼마나 행복하신 거예요. 초이스가 있잖아. 그렇죠. 하와이냐 LA냐. 아니 뉴욕은 안 돌아가실 거죠? 아직 근데 뉴욕에도 뉴욕 유저지에도 아는 동생 친구 이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방 하나 귀환했으니까 빨리 오라고. 세 분 아 나까지 모두 셋 다 뉴욕 살았으니까 DKNY 그 옷들 입으셨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입었죠. 네. 네. 그런데 시니어들 되면 절대 DKNY를 안 입습니다. 왜요? 그게 뭐냐면 독거노인의 약자예요. 아 진짜요? 또 아저씨께 글을 또 이렇게 쳐주시네요. DKNY가 독거노인의 약자예요? 약자 맞습니다. 아 말 되네요. 아니 저는 자식도 없고 또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언니 오빠 한국에 계시고 어제 그런 생각이 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다가 진짜 독거노인으로 고독사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걱정까지 뭐 지금 할 필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걱정 할 필요 없고. 근데 이제 나이 저도 이제 지금 시니어가 대단하니까 아 시니어가 확실히 왜 시니어라고 그러는지 아주 그냥 피부로 느끼고 살아요. 어떤 게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약간 자신이 떨어지고 그러더라니까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젊었을 때는 막 달걀 들어가고 뭐든지 막 달걀 들어가고 했는데 자신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든다 하니까 몸이 빠릿빠릿 안해지니까 조심을 하는 거예요. 조심하니까 또 굶이 뜨는 거예요. 조심하니까 또 늦어지고 몸이. 이러다 나니까 아 이게 늙는 거구나. 뭐 흘리고 놓치고 뭐 이런. 네. 시니어가 되면 서로 친구들 사이에 죽어버리는 적도 달라요. 그러니까 시니어가 안 된 사람은 이해 못하는 적도 달라요. 좀 흉측한 소리인데 재수 없으면 백살 살아. 그런 소리가 온다고요. 그래요? 재수 없으면 백살 살아. 그런데 이제는 웬만하면 살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다 늦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봤는데요. 2, 30대, 40대 젊은 MZ세대가 노화 속도가 가속화돼서요. 50, 60대보다 빨리 죽을 수 있다. 이게 이론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건 문제인 거야. 사회적으로 진짜. 그렇죠. 그럼 그 원인이 뭐예요 그게? 젊은 세대들이 먹는 음식. 그리고 아무래도 환경 호르몬에 더 좀 노출이 돼 있겠죠. 우리보다. 우리는 옛날에 그런 환경 호르몬이 없을 때 있으니까. 그리고 또. 미역질은 우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전에는. 좀 뭐 같이 묻어가는 거 아니에요. 50, 60대 지금. 여기 70대도 있네. 그렇군요. 제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네요. 70대. 친구들 가운데 혼자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일들을 하죠. 여자 고르지 마. 아무거나 살아. 그처럼 갖다 보면 돕고 사야 그런다고. 끔찍한 얘기 그냥 들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농간들 막 주고받아요. 그런데 우리 여자들은요. 고독살이라기보다 여자들은 좀 소셜에 강하니까. 그렇죠. 언니, 동생 이래서 이렇게 동아리처럼 옆집에도 살고 이러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부부간에도 지금 방을 따로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침대를 따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방을 따로 쓰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도 덮고 노인해요. 왜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옆에 가면 있잖아. 옆방이지만 서로 모르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 지나서 가보면. 아니 우리 분위기 왜 이래. 아니 근데 그게 요즘에 무늬만 부부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서 그렇게 따로 방 가지면서 서로 저기 결별 안 하고 한 집에서 친구같이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저는. 나쁘지 않아요. 좋게 보이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조송희 씨는 어벨로블합니다. 싱글이세요. 저도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방송을 여자 게스트 나란히 앉아서 하니까 엄마 떨리세요. 제가 20대 30대 젊을 때 옛날에 한국 생각이 나는데 기억하기에는 TBC 라디오인데 큰 방이 아니고 옛날에는 LP 틀 때니까 턴테블이 가운데 있고 뺑 달러 앉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그럼 이거 한 곡 듣겠습니다 하면 음악 나가면 잡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내 옆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정윤희 탤런트 정윤희 씨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 세상에. 그 이쁜 정윤희 씨. 떨려셨겠다. 그 얘기하고 딱 음악이 나가는 사이에 운을 떨고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턱을 대고 이렇게 딴 짓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데 내가 여지껏 본 여자 가운데 저렇게 예쁜 여자를 처음 본 거예요. 그 순간에. 어머. 아주 그냥 끔찍하게 그냥 온 마음이 막 부들 정도로. 어머나. 그랬습니다. 진짜 예뻐요. 세상에. 진짜 예뻐요. 근데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이쁘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글쎄 말이에요. 보는 남자들보다 막 이러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그게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그 에너지를 감당을 해? 그건 다 또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요? 그리고 이 땡스기빙. 이제 우리 한국 신문에도 땡스기빙을 쌍디옷해가지고 땡이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요. 그전에는 안 썼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뭐 가게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땡큐 합의 한 100번은 하잖아요. 검사가도 땡큐 하는데. 말은 영어 하는데 억양은 한국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땡큐를 어떻게 하냐면 땡큐 그런다고요. 고마워. 고마워. 땡큐. 믿음을. 땡큐. 땡큐. 아유 참. 그렇게 예전에 두 분 다 이민을 오셨잖아요. 우리 선생님 한 40년 되셨나요? 이민 오신지? 그쯤 될 겁니다. 우리 조정희 선생님. 그렇게 되죠. 40년? 저는 30년. 이야. 일찍 와서 터잡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민 올 당시만 해도 그때는 갓 결혼해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러면 그때는 미국 교포하고 결혼하면 시집 잘 가는 건데. 아니요. 그런데 제가 남미로 이민 갔다가 남미에서 만나서 같이 이민을 온 거예요. 남미 어디요? 캐스가 다르군요. 파라과이. 파라과이. 그런데 이민 온 것도 진짜 차는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이게 완전히 공공철 영화 찍었어요. 완전히. 어머. 우리 그 얘기 좀. 우리 침승이 우리 오늘 스토리 공공철 스토리 들어볼까요? 여행 얘기 잠깐 미루고. 잠깐 파라과에서 어떻게 여기 오셨나요? 아니. 불법 입국입니까? 그렇죠. 그런 게. 우리가 여기서 잠시 전할 말씀을 드리고 와서 이제 분위기가 로맨스에서 스릴러로 가겠습니다. 네. 늘 금요일이면 좋은 여행 정보를 주신 지미 김 선생님. 그리고 뉴욕의 언론은 게 올해 산증인으로 계신 우리 조성희 씨. 현재 하와이로 리타이어를 하셨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하와이에서도 방송이 되죠. 우리 하와이에 계신 분들 알로하. 여기는 건강 차차차고요. 이 시간은 총 20억 달러 승소한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즈로에서 더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를 한국인 부인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즈로.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가든 글러브의 종로. 종로 설렁탕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 전할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어떤 여행들에도 최선을 다하는 열정과 정성이 있는 곳.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서비스와 가격을 대체할 곳은 없습니다. 국내외 항공권 가격도 1등. 여행 패키지도 1등.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모국 방문, 고품격 메디컬 투어뿐 아니라 동남아, 유럽, 남미, 크루즈, 선결제까지. 고객을 최우선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여행의 모든 것.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213-388-4141. 센터 메디컬 그룹을 소개합니다.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무료 픽업 서비스. LA 코리아타운, 오렌지 카운티, 사우스베이 지역 모두 해당됩니다. 당일 4시간 초고속 리퍼 가능. 미국 내 어느 곳이든 원하는 병원을 가실 수 있도록 지원. 센터 메디컬 그룹을 선택해주세요. 가입 문의는 213-226-8006. 213-226-8006. 센터 메디컬, 센터 메디컬, 센터 메디컬 그룹. 환자 중심의 의사 그룹. 센터 메디컬 그룹. 한글 10일만에 빨리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글, 기억, 미언도 몰라도 하루 1시간 10일만 배우면 신문도, 동화책도 줄줄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글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글자가 나와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노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읽기와 말하기 편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 세일 한 세트 100불에 세일합니다. 전화번호 213-444-6166. 213 지역 444-6166입니다. 올림픽 골프와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는 올림픽 골프배 VIP 초청 골프 토너먼트에 VIP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월 14일과 15일 목요일과 금요일 1박 2일간 펼쳐지는 이번 VIP 초청 토너먼트는 리버사이드에 있는 소보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품은 없었다. 올림픽 골프에서 준비한 최고의 상품들과 최상의 저녁 식사, 숨겨있던 보석 같은 골프 코스로 VIP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회비는 300불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올림픽 골프배 VIP 초청 골프 토너먼트는 올림픽 골프 소보바 스프링스 후원입니다. 아싸! 태양열 솔라 구입 안 해도 된다네요. 어머나! 솔라 PPA 들어보셨나요? 프리페이드 PPA는 562-501-8180 전기요금이 10%에서 70% 절감되고 설치비용, 인버터, 배터리 무료 교체와 수리, 보조 지원까지 562-501-8180 LG, 테슬라 설치 후에 신속한 AS 개런티 서비스 지금 쿨하게 상담하세요. 562-501-8180 들으면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AM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TK 알림 코너, 옥수수 몸에 좋습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우리 피랄, 킴이 어머 엄마 나온다고 유튜브 생방송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That guy is so funny. DK&Y 하하하하 이러시면서 Is he single? Maybe they should date. 어, 그러는데 아까도 정윤이 씨 얘기하니까 Are they floating? 아주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요. 아유 참 어머니를 이렇게 매스컴에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피를 우리 조성희 씨는 이렇게 방송 나오시는 거 처음이죠? 어, 방송 나오는 건 처음이죠. 네. 이게 영화 찍는 거야 오늘 또 머리 올렸네요. 머리 올렸어요. 머리 올렸어요. 오늘 머리 올렸어요. 자, 그러면 그 파라과이에서 007 얘기에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을 와야 되는데 파라과이에서 시동생들이 먼저 와 있었고 우리는 나중에 와야 되는데 저 비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썼냐 한국 갔다 오는 왕복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 갔다가 거기서 조금 놀다가 네. 들어오는 길에 어 어 뉴욕에서 도망친 거죠. 아니요. 공강해서 아, 그 이제 파라과이로 다이렉트가 아니고 미국으로 왔다가 가잖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다이렉트 비행기가 없었어요. 다 갈아타였어요. 근데 나올 때 그 이미지가 거기 보수의 구역이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 당시에는요. 그 사람들이 그냥 대충 봤어. 어, 저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 제재를 안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게 네. 81년도 거든요. 아, 세상에. 그래가지고 무사히 탈출하셨어요. 무사히 탈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살고 있다가 남동생도 이제 그 파라과에서 살다가 네. 이제 미국을 와야 되는데 누나처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그때는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경계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 그거는 왜냐면 중동전쟁이 일어난 단부터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남동생은 또 이제 그 와이프하고 애들이 먼저 미국을 여행 온다 오고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먼저 자리 잡는데 남동생이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오오오오. 그래가지고 남동생이 안 되겠다. 네. 그러면 그 방법 써야겠다 해서 어떤 방법? 한국을 갔다 온다 해가지고 아, 갔다가 이제 갔다가 오는 거를 이제 빙기표를 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 그러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언니는 택시 잡는 데 네. 있었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완전 007 작전을 짠 거예요. 그게 아, 불법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서서 이렇게 보는데 근데 거기 그 그게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뉴욕 공항에서 뉴욕으로 그 셔럴버스로 또 일을 옮긴대요. 거기서 이제 또 타고 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오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남동생이 셔럴버스 탔어요? 아니 여자 그 이민국에서 나온 여자 딱 붙어가지고 네. 둘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거예요. 같이 가죠. 같이 가죠. 근데 뉴욕이 LA보다 이민국이 훨씬 늘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에린 제일 까다로운데 잘 골랐을 때 뉴욕 걸는 거는 오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뉴욕에서 뉴욕으로 옮겨지니까 그 사이가 또 이제 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걔가 있는데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 이직할 거고 혼자 잡혀 걔가 걔가 끌려가게 생겼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 내 동생이 맞죠? 007 가방을 그 여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이민국 여자한테 맡겨가지고 단 하나 그 가방 하나만 들고 왔는데 가방 하나 딱 들고 응 야 그리고 맡겨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 얘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카메라 비싼 거 그걸 딱 열어서 보이면서 오 나 이거 카메라 비싼 건데 죽년대 나 이거 좀 맡아달라. 나 급하게 화장실 좀 가겠다. 설마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맡기고 어디 튀겠어? 이러는데 튀겠어? 이거죠. 그래가지고 맡기고 이제 이 동생이 들어갔어요. 화장실을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 이제 쫓아 들어갔지 쫓아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을 다 찾으니 애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장이 이제 벌렁벌렁거리고 다시 이제 나왔는데 네. 아무리 해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서는 서있는데 어떤 여자가 팍 오더니 저 여자라고 하면서 누가 이민국에서 사람이 둘이 날 잡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때만 해도 나도 미국에 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돼가지고 영업이 좀 서툴렀을 때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네가 아까 그러니까 얘가 이미 도망친 게 거기 이제 쫙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택시 운전사들도 다 스타빠이 하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다가 이제 그 카운터에 있는 여자들이 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가 아까 그 사람 이름을 물어봤다. 어. 그래서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내가 좀 순발력이 좀 있긴 뭐라고 했어요? 나도 영화 못하지만 나보다 더 못하는 여자가 물어봐달라 그랬다. 아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냐고 나를 끌려 들어갔었어요. 거기서 현실까지 진짜냐고 진짜라고 내가 그 여자 찾아보겠다고 이제 막 이렇게까지 했죠. 야 영화 찍으시네. 영화 찍어요. 공무원 영화 찍었어요. 신의 한 수였어요. 네. 신의 한 수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너무 놀라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 이건 아니다. 어떻게 살아나야 된다. 이것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마침 다행인 게 나랑 남동생이랑 이름이 거의 똑같잖아요. 라스텐이 똑같고 네. 근데 그 신분증 보장말을 안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남동생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형부를 찾았는데 형부도 안 보이는 거예요. 풍선형부도 어디 가시고 풍선형부도 안 보이고 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공전전화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 전화기를 안 쓸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이렇게 그러니까 할머니니까 내 엄마죠. 엄마 이렇게 해서 동생이 이렇게 사라졌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왔지. 그러니까 아 언니한테 전화 왔는데 네. 지금 택시 태워가지고 네. 오고 있으니까 너도 빨리 들어와라. 이야 자꾸 잠깐 이제 택시를 잡으러 갔어요. 갔는데 택시를 타고 딱 탔는데 갑자기 이명국에서 또 나온 거예요. 어머 나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그러니까 다 확인을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나 거기서 얘기하지 않았냐고 나 빨리 가야 된다 지금 네. 그랬더니 한참 기다리다가 네. 보내주더라고요. 아유 참. 근데 그때 너무 너무 막 막 무서워가지고 그때 후라싱으로 처음 갔는데 네. 후라싱에 이제 거기 가는 루즈벨트 거 딱 내리면 네. 집으로 근데 택시를 타고 집까지 안 갔어요. 일부러. 무서워가지고 나중에라도 걸릴까 봐 그래갖고 백화점 앞에 내려달라 그래갖고 백화점도 백화점 이 백화점 저 백화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빙글빙글 돌고 그러고서 이제 한참이터 집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언니한테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누가 티드래. 그래갖고 얼른 잡으니까 얼른 잡아가지고 야. 그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언니가 야. 엎어져. 그래갖고 택시 밑에 얘를 갖다 눕혀놓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보름을 밖에 못 나갔어요. 지금은 뭐 이제 다 시민권자시고 아 그럼요. 지금. 그리고 또 이렇게 아들을 키워서 훌륭하게 키워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유명한 코미디언을 만드시고 그렇게 파라과에서 탈출을 못하셨으면 이 이 피로김은 없었네. 진짜 하일리아에서 그게 아니라 지혜에서 못 나고 일주일 세일 후에 진짜요. 어 진짜예요. 그때부터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데 진짜 이 밖에 나가면 잡힐 것 같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그때 그게 뭔지 저도 공항에서 수갑 차봤어요. 어머 진짜요. 전 인민국 관계는 아닌데 수갑 차봤어요. 다 복잡한 사정이지만 그 얘기인데 우리 다음에 듣도록 할게요. 자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가가지고 야 우리 주성희씨는 언제 하와이로 가십니까? 일요일날 새벽에 가요. 일요일날 새벽에 싱글이시고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실까네요. 네네. 비행기 타고요. 요즘 유튜브에 떠도는 얘기 있어요. 기내비행기 안에서 양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꼭 생수를 쓰지 거기 있는 물 쓰지 말라. 왜요? 그거는 이렇게 식용물은 아니래요. 아 그 다음에 특히 여자들 화장실에서 일을 마치시고 네. 누르잖아요. 물 나오라고 그거 꼭 일어나서 뚜껑 닫고 누르지 앉은 채 누르지 말래요. 어 그게 엄청 센 압축 공기가 쭉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맞아요. 그거 백번 사고가 있을 때 거기 끼어가지고 어머 아 아니 어떻게 낄 정도는 아닌데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 변기 작아요. 네 작아요. 작은데 좀 몸 몸집이 좀 크고 힙이 크고 그런 상황이면 거기 딱 앉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여행 도매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네. 그 이거 외국 나갈 적에 갈 적에 꼭 그걸 쓰려는 거야. 여권 갖고 가라고 그 말 꼭 쓰래. 그 외에 누구도 여권 갖고 가지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보통 그런 게 1년에 한 두세 개가 온대. 네. 외국 나갔는데 여행사에서 여권 갖고 이런 소리 안 했다고 아 그 일이 커진대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꼭 요만한 조그만 글씨를 써놓든지 네. 말로 하려는 거예요. 아우 그러니까 저기 가끔 공항 가면서 택시기사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대요. 그냥 공항 왔는데 어 여권 안 갖고 왔다고 막 부부가 막 싸우고 그 봐 챙기라는데 왜 안 챙겨서 막 이러부터 난리가 난데요. 아니 그 우리 저 뉴욕에서 나아가를 많이 가잖아요. 네. 나아가를 갔는데 그리는 어떤 손님인데 나아가를 2박 3일 가겠대. 비행기로 가는데 네. 아 하루 된다니 아 괜찮대 2박 3일 그래서 2박 3일 끊어왔는데 네. 카나다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권 안 갖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해? 그래서 거기 현지 사람이 여권 없으면 어떻게 가느냐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대답하는 게 네. 뉴욕에서 LA까지 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는데도 여권을 갖고 왔는데 산시장 가는데 왜 여권을 갖고 가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헐 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은 맞는 얘기죠. 하와이에서 여기까지는 비행기를 5시간? 5시간. 요즘 하와이는 어떻습니까? 요즘 하와이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고 네. 낮에는 따뜻해요. 제가 예전에 하와이에 추억이 있는데 거기 로컬 분들을 만났어요. 부모님하고 저희 언니하고 조카를 제가 하와이에 초대를 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냈는데 제가 한 이틀을 더 일찍 갔어요. 그래가지고 산을 좋아하니까 하와이 산을 좀 타볼까 해서 하와이 산악회 하님분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호놀르르 그 위에 있는 앞산 있죠? 네. 좋더라고요. 아 좋더라고요. 거기에 그 언니들이 너무 잘해주신 그리고 산에 갔다 와서 밥도 함께 먹었던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하와이 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참 좋으시더라고요. 뉴욕시도 한번 하와이 거 보세요. 거기 숲이 장글하네요. 거의 장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흥미 없지만 하와이 커피, 세계적인 커피예요. 지금 믿음이 잊어버렸는데 코아 커피. 코아 커피. 그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관계 없습니다만 나리바나. 마리바나가 거의 이렇게 유명하대요. 아 그래요? 무슨 까카로 치라든가 까카먹을게 들어가요. 마리와나. 마리바나. 그게 유명하대요.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이제 썰핑 아닙니까? 그치 썰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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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와이 가면요. 아우. 스노클링. 비치마다 다 돌아가면서. 천국이야 천국. 저 옛날에 최동욱 쇼 기억나시죠? 한국의 톱톤쇼. 동화방송. 기억 안 나세요? 연령대가 안 맞아서. 그럼 옛날에 벤처스 악단이나 샌티스가 연주한 파이프라인이라는 곡은 기억하세요? 또 알죠. 당가당은 따다다다다다다. 그 파이프라인이 뭔지 아세요? 그 엘레스카 북쪽까지 가는 송유관두 파이프라인이지만. 이건 하와이 가면 있어요. 왜냐면 소울풍 할 때 파도가 쫙 크게 뜨잖아요. 큰 파도. 그때 이렇게 넘어질 적에 그 사이에 구멍이 생겨요. 글이 쫙 빠져가는 그게 소울풍 하는 사람이 최고거든요. 그걸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가요. 기가 막히죠. 멋있죠. 진짜. 우리 언제 다 리타이어. 우리 선생님이랑 저랑 리타이어 하면 하와이로 우리 조성희 씨 보러 갑시다. 우리 조성희 씨는. 우리 때문에 겁나서 한 일주일 집에서 안 나오시는 거 아니야.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성희 씨가 이 노래 좋아하신다고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많이 좋아하세요? 추억이 묻어있는 노래인가 보죠? 그럼요. 아주. 이거고요. 여자들은 추억의 노래 무슨 옛날에 첫사랑 뭐 다 여기 많이 다 묻혀 있어요. 맞아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오실 때 또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민 선생님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내일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네. 딕패밀리입니다. 흰구름. 막구름. 만나지나 말 것을 만난 것도 인연인데 마지막으로 보는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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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타지도 괴로울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맛 한마디 구름처럼 흘러간 옛 이야기인가 넓고 더 적은 길 어이 가라고 너 홀로 둥실둥실 떠나가려나 마에다오 마에다오 구름아 너의 가고에디 마에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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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아 너의 갈 곳 어디 마에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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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면 만나는 사람마다 스승으로 알아라 라고 우리 괴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나간 일은 투덜거리지 말고 좀처럼 성내지 말고 언제나 현재를 즐기고 남배워하지 말고 앞으로의 일은 신에게 맡겨라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 라고 괴태 선생님이 말씀하셨네요 자 편안한 그런 금요일 연휴 이어 나가시고요 건강 주의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뮤직차차차로 만나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탱장 한미옥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브닝뉴스 이어집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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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